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귄으로 들어갑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아니 나이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뒤로 뒷권도 되게 추운 날씨에 진짜 뭐야 뭐야 너무 이쁜데 맘 아프게 예쁜 눈에 넌 몰라 하지 않게 별그레진 두 볼에 입 맞출게 오늘부터 우리 아기들 추인들 너무 고생 많았고 언제나 사랑하고 우리 아스테로가 아내와 항상 아토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몸 먹고 거기 걸리지 마세요 오늘까지 워너비언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미니팩 미팅 때 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감도 올릴까봐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씻고 이불 닦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MJ가 찾아간다? 막방이 끝났어요 지원이 속속하네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아스테로 도와주신 분들 우리 아스테로 멤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집 처음 아로와 여러분들한테 생각나면서 모든 게 피념처럼 지나가는데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같이 있어주는 게 아로와 여러분들 아로와 여러분들이라고 본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진짜 날씨도 진짜 추워지고 저희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또 다른 추억이 생겨났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장한 마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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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애들은 끝나서 좋아하는 감정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는데 다친 사람 몰없이 행복하게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아로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One of your set 하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실 가요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슬프지